전화기사 전화기사 연구소 안녕하세요 여러분! 난 캡닌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뭐 마시고 있어요? 그냥 물이에요. 아닌데... 이거 막걸리에요. 아시는 한국어 술이에요. 네 맞아요 한국사람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샤타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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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샹디에요 샹디에요 안녕하세요 조비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두씨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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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테이블에 가면 여기 앉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사람 한국어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? 쌈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요? 슬베니아 뭐 먹고 있어요? 샹 몰라요 이거 이거 몰라요 고기 고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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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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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계하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브라이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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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씨 술 많이 마셨어요? 아니요 별로 안 마셨어요 네 당연히 말씀하시길 원하시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소연 여기요 브라이언 좋은 시간이에요? 네 호연이에요 아 브라이언은 소연 소연 아니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